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공독목장을 어떤 포입니까? 개나 마리우다 그땅이 어떤 건 땅이 꽉? 재산서 영하영 나와신대 어떤 걸 걸 까? 토러다주 무슨 금 돈이 일어나! 하늘에서 돈이 털어진 것도 아니고 5천만 원 어떤 걸 걸 까? 개나 마리우다 개나 저번에도 생각 안남수가 그때도 세금 낼 돈이여서 목장 땅 호쏠고 넌 풀지 않음 띠가게 맛수다게 이제라도 단장 안 풀면 세금만 내 담으면 목장 다 어서 집판이오다 아니 맞다 너네들 말도 맞으니 말이지만은에 이 땅에 있는 건 한 번 풀면 사물은 어렵나 그 땅을 어떤 일을 하는 땅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무사 아이고 인경이 씨 아버님께 갑자기 쓰러진 돌아가셨던 헤매들게 아 무사 어떤 거 당네 아이고 난 한 마립과 겨운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여자린 볼 땐 정정하셨던 게 늙은 일 이 시간 일도 모르는 일이여 아 개매양 아 근데 어디 모셔 점심구예 나도 어제 상단디 갔다 와신 디에 아이고 장례시장 몽 모두가하네 막 어땠드면 저도 띠다게 아이고 불쌍해 어떤 걸 거라게 아이고 야 난 장례는 치러 질거라 마을 회관에서라도 회사죠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저 혼자 인경내려 가봅지 마시 자 급서들 네 자 급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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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급서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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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절을 넣어서는 아이고, 지금 불러도 올 건가, 아이고,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모자랄까 달망 10키로 더 불렀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로 참 고맙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부장님 친구라. 야, 우리가 남이냐? 자, 이거 사돈내가 태어난 거고 가예? 맹치맨 갑사예? 예, 예. 손 주십시오. 예, 예, 예. 매친한 사람이야. 왜 없어? 나가, 불러, 구독해. 아이고, 괜한 남이. 설거지하는지 방금 앉아 저게만은. 니네 덕분에 나오는 커피 타는 병, 앉아 저게 어떤 일이고. 아이고, 괜한 커피는 아무나 앉습니까? 고맙다게 미모가 받쳐줘서 앉아줘.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우리 젊은아이 형 앉은 커피에도 앉았네. 마담도 해보고. 좋다고 해. 네. 그런데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면 갑자기 추워. 아이고, 코로나 걸렸다. 무슨 얘기야. 에이, 에이. 나이가 들면 그날 오늘 모르고 내일 몰라. 괜한 맛인데 알았지 말일까 하네. 아, 여기. 야, 커피 소장 좀 써. 예, 예, 예. 커피 좀 써. 세 개, 예. 네, 세 잔해. 세 개 담아 봐. 세 개 담아 봐. 저게 별을 쓰라 저스라. 제 씨, 이증 분의 상당보기 남뒤다 어쩌게. 사람들도 사상도 아행 왔었다. 이건 종주권 출정이 아닌 게 게. 아이고, 이게 다 인경이 손입니다. 아이고, 개매이 가위가위, 평소에 막 잘 놀아 봐. 아이고, 우리만 응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구, 잘 지냅시다. 아이구, 잘 지냅시다. 새로 시집감도 돼, 걔리. 아쉽다. 저리 저리 분이 안겨놓은 사람은 김성호 아니냐. 아유, 연예인한테 넘어기자 막 돌아다니며 바빵 저러워 때는 게 많은 오늘 인경이 일라 떼나라네. 돌아 보려 온 거구나, 걔리. 아이고, 기라. 아이고, 실제로 분하네. 잘구, 허물꾸리하니 팍 잘생긴 쪽에 근데 그 사람 무슨 개그맨 아니라. 아이고, 연예인이 죽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고, 뭐, 뭐, 뭐. 아이고, 뭐, 뭐. 성취아, 우리 이시영 어디가? 방이 신고 살봐라. 어디에? 아니 이렇게 그만 야창입신에 내신 게 언제 사라져버리는 수 가계? 아니, 저번이도 갑자기 사라져네 그 초재는 얼마나 애들아, 수 가계. 게나저나는 애 먹음적, 애기잡적 게나저나. 나 못 본거예? 못 봤지? 또 못 본거지. 찾아보라 한잔잉. 어떤 말만. 아구, 아구 어디싶디가? 큰일 날 뻔해 수다게. 저기 산들에 가시는거 나 모셔와 수다게. 인자야, 저 사내 가고나니 고사리가 오서라. 아휴, 어머니, 나 오다게. 인자 아니고 애, 어머니 며느리 인경, 인경이라. 결국 지금 가을이 오다게. 고사리랑 내, 내년 봄에랑 풍득하게. 아니라, 나 어저께도 이 고사리 하얀꺼꺼꺼, 그 마당에 너로라신디. 그거 누계가 가져가고론, 어서 저불어서라. 밴디, 눈 두개고, 영장이야? 한데, 어머니 모셔들어 가십사오. 아휴, 나 됐지. 눈 두개고, 진영이가? 어머니, 나 옮겨 봤지. 어머니, 어머니 아돌. 근데 아방은 어디가 오르시니? 뭐 돌아올 시간 다 된거 달리니디. 아버지는. 아, 잠깐. 저기 여야, 나선마씨. 금방 오실거 없다, 어머니. 예? 엔디, 나 무슨 이 옷 입으시니? 네? 누계 주먹으시냐? 아니까, 어머니. 가게 하시니. 저쪽 가게 하시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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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마셨어요. 아이고 이순아 여기 커피 내장만 넣어둬라. 의상하시면 늘어줄까? 아이고 나 저기 삼촌들 막 애써구나. 커피라 짠 내서 데리고 닮아가지고. 상 잘 추렀쯤 태우는 거나 막 마주케 했어야 된다. 아이고 우리 커피 안 먹어봤을까? 그냥 발로 만들어도 잘해서 맞춤일게. 걱정막석이. 아이고 여기 맞다 맞다. 아이고 나 이 바쁜 소리 해줘. 고생 일어나. 맛있게 타드릴게. 혼자 해라 혼자. 아이고 삼촌 어디 삼촌 가? 우리 아시네 저 시끼 누라고 난 이거 과실허꿈하고 타다줍사니 여기 탄감 저게. 아 그러구나. 형 안 해도 나 삼촌 보래. 또 저기 저기 우리 아버지 장례식 도와주네. 막 잘 테니 그냥. 이거 혼자 드십사. 게나저나 네 저 큰일로 제누나 막 고생했죠잉. 난 무신고생 많이 먹게. 이거 무시겄고. 커피. 오렌지 넣으셔. 그냥 자십사게 하는거죠. 그것도 맛좋아. 해동하는게 좋다. 그지? 시원한 맛에 자십사게. 응응응. 아휴. 저기 말좀 물으쿠다. 이디가 봉계옥과. 아 수다마는 누게 꺼야? 나 저 밑강 사례 댕기는 상인인디야. 저기 이동네 밑강이 막 맞출테니 들어 수다게. 맛수와. 아이고 상인이 누군하게. 이거 우리 밑강이니. 아 그 차고차게. 하나 먹어보자. 막 둘 끓어 먹어. 12브릭스. 12브릭스. 아이고 저 하나 더 줍어. 아이고 뭐. 야 이거 먹어보라. 형 누가. 아이고 삼촌게. 상인시대로 밑강 풀지네. 삼촌게. 아이고 요새는 택배로 주문받아내 다 보내. 주문받고 포장하자 놔먹고 매는 먹는디. 계속 제값 받아보라죠. 어이 누나 택배 이거 어떻게 나 혼자가 나게. 나 이수게 나. 어? 우리 거 할 때 고치해 주고. 기회만 주고. 풀지 마라. 아이고 알았지 알았지. 내 자리 유망진다고 하네. 나 유망진 거 하루 이틀이 거야. 아이고 많이 잘 보라고. 아이고. 아이고. 밑강 잘도 맞출서다. 이거 밑강 나신 닙 없어. 내가 값 잘 쳐줄커메. 아이고 금방 야야한테 보라 부른게. 금방 대답해 부른. 아 그건 무슨 말이고. 금방 팔아 보라. 몇 개랑. 금방 안 돼 주게. 정말. 아휴. 금방 가게. 아휴. 안 돼. 해. 도커너문이요? 다 와저씨냐. 국세나 수정이나 세보라. 아이고 우리 회장님도 하나 둘 셋 넷 성공 보고 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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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삼촌들이 여기다 계셔놨구나 애. 아이고 아이고. 요작이 잘도 고마워놨수다. 걔네 이거 시원한 거 이거. 혼자 십자 십자. 아이고 이거 삭섭되었는데 이거. 삭섭되었는데 이거. 삭섭되었는데. 시원한 거. 내게 키지에. 나 이 주록센스가 막 좋아. 잘 먹고도다. 잘 먹고도다 애. 아이고 막 고생했수다. 아이고 막 도와줘 내가 막 진짜로 막. 고생했지. 자. 회장님. 임경이 동아 씨는 고치들 가게 마시지. 아 기억할게. 그래. 이리 사기. 어디? 가보면 안다. 자. 커피 모시면 가게. 오라. 우리도 갑니까? 아이고 다 와야지. 알았어. 알았어. 오라 오라. 여대 놈이 목장이라도 구경해보게. 자기야.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나 너무 행복해. 행복해? 자기가 좋아해지니까. 나도 너무 좋다. 응. 근데 자기. 제주도 오는데 제주도 말 좀 공부해온 거 있어? 당연하지. 우리 드라마 많이 봤잖아. 봐봐. 응. 갚서. 다들 갚서 갚서. 나가 무사히 중 손님이 없나 해서. 갠디. 돈 만물상에서 물건을 삼아심. 경험은 넌. 경험은 넌. 어땠어? 이병원 같았어? 어후 완전 이병원인줄. 뭐야 그 표정. 아니 그럼 자기는. 할 줄 아는 말 있어? 그럼. 내가 제주도 온다고. 제주도 말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번 빼줄까? 해봐. 오라방. 밥은 먹어. 나가이. 여디. 맛집 알아놨어. 확 먹으러 가진. 대박. 저 짱이다. 나 몰래 화분 다녔어? 왜 이렇게 잘해? 잘하지? 응. 너무 잘하는데. 응. 누구 만나도 걱정 없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알지. 그냥.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너는 무식은 고민에 데려 먹디가. 그러니까 너는 뭐 이거 여기 뭔디? 아 이 목장이 우리 우리 동네 목장 아니다. 네. 그래. 영원히 볼 것도 아무것도 없으신지 영 잘 꾸며논 난 화면 사람들이 수백 명씩 구경받은 했죠. 예를 들게 난 여기에 입장료 없이도 커피가 물어보고 100만 원씩만 해. 아이고 어디서 들어오십니까? 아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자기도 못먹은 일 동안 왔으니 고생 많았으니 아이들 여기 청년회장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이게 잘 돼 예쁘지 않을까? 아 너무 예뻐요. 이쁘지 얘. 나 제라진거 하나 보여드릴거다. 저기 봅사. 쩌리 낭돌 우투레 뿌리내린거 베라점지에. 베라점지. 아이고 제라지지 않을거야 저거. 뭐라는거야 지지? 못 알아듣겠어. 아니 뭐 지저분하잖아 지지야? 몰라. 히어뜩하다 히어뜩하여. 히어뜩? 뭐라는거야 퍼뜩하라는건가? 고거보다 고거봐요. 아 고거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아 너무 더럽겠어. 그러면 제가 소울말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네. 여기 꽃도 이쁘고 반이 이쁘죠? 저기 봅사. 저기 봅사. 저기 봅사. 저기 봅사. 저기 봅사. 저추로. 직접 다 설명을 해주나. 사람들이 하여 오는거다. 아 저기서 안내는게 없구나. 직접. 사무장도 하고 분리장도 잘 봐갖고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장이 선상상 잘 해줘야 돼요 이거. 예예예예. 어머니. 아이고 우리 워터 오셨구나. 하하. 이리 와. 아이고. 사장님 뭐 있으신게. 네. 편안하십시오. 아이고 늘 오래를 한 만만이야. 예예예. 우리 아들 동창 아니가. 예 맞아. 아하씨. 우리 아들. 박사대ity민 며칠 전에 연락고 아네. 멀지 않죠 그랬죠. 아 김아씨. 처럼 박사대 말씀. 어 박사대야. 동계 인물 나신 게 맛있어. 우리 마을은 낫다 하면 인물이 죽이. 근데 어디 못 타게 한 거 왔어. 마을 나들이라도 왔어. 그런 거 어딨어. 우리 고탐구나 이까지 와서 쉽게. 가게 맛있어. 여기까지 왔어. 한 번 둘러본 갑서게. 뭐 볼 거나 있어. 작년에 아름다운 마을 컨텐츠 상 받은 동네 남았어. 아름다운 마을 컨텐츠는. 아름다운 마을 컨텐츠는. 그건 뭐. 돌아드릴까 봐. 일단 분리수거도 잘하고. 꽃길도 만들고. 외방사람들 하영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을. 깨끗한 마을 만들어 자랑하믄니. 상금을 하라 말씀. 상금이 얼마인 줄 알아봐. 아니 말씀. 2천만 원. 아니 말씀. 5천만 원 말씀. 5천만 원. 5천만 원. 잘하잖아 꽝.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생각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도. 아름다운 마을 컨테스트. 그 한 번 나가보는 거 어떤 거 갖고 가게, 예? 맞아, 맞아. 한 번 나가보게. 용보는 우리 머리 높지게 올라가자. 더 굽다 크고 살짝 구경거리가 더 좋지 않느냐. 계란 맛 씨. 아, 경호가 상금이 5천만 원이란 햄스게. 아이고, 이거 5천만 원 이민 우리 세금 다 해결돼 큰 게 맛이지. 맞아, 맞아. 아이고. 아이고. 인경이, 네가 학현하면 말리지는 않아켜. 배카냐? 조가도 아주 망하니꼬하게 나 언제 학현을 못한 거 있었디가. 팀장님도 원. 아이고, 맞아, 안 맞아. 우리 인경이가 학현에 못한 거서 다 인경이가 대답한 거 다 일어나고. 자, 우리 화이팅 오게 마시. 자, 동기마을 화이팅! 예이! 우유! 잘 달려가자. 지금부터 진짜 시작인 건. 빛나는 트로피. 품을 떠나듯. 영광이 상처듯. 타임 변호사, 내 앞에는 오직 핫라인. 아이고, 우리 부녀 회원 일도 이만한 못하께, 이거. 꽃밭에 검질매라. 이거 왕 닦으라. 어떤 건 일이냐, 우리 부녀 회원인게. 아이고, 언니는 미신. 저 성님은 일러멍도 매일 낡은 한이 많으꼬게, 미신. 너네 고생하는 것 알맹 나 고는 말 아니가 하께. 아이고, 거기에도 오늘 날씨도 영 바람도 솔솔 불고 얼마나 선선행 좋을까 하께. 이만이면 딱 좋추. 어떤 요 밑에도 깨끗하게 콜콜이 닦읍서게. 아이고, 헛금 대강 허락해, 이거게. 아이고, 성님들. 대강하면 안 돼요, 마시. 우리 콘테스트 나갈건데, 박박 잘 닦아줍서게. 알았지, 아이고. 박수하고자. 이거 지금 무슨 쫄깨 안 들어가네. 아이고, 아이고. 야, 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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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보. 야, 야. 아방이 이거 허리가 안 펴줌쩌. 자, 이거 니가 맡아놔. 아, 또. 마시킬까? 아이고, 니가 좀 허락해서. 나 공부해야 돼. 내 이것도 현장 공부라. 현장 공부라. 현장 공부라. 야, 성장은. 야, 행복은 성숙순이 아니라. 야, 성장은. 야, 행복은 성숙순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똥 좀 흘렸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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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또라. 아버지. 응. 나도 물 좀 줬어. 나. 아, 인형 마실 물도 안 갖고 온다. 야, 이건 이장이 마시는 물이라. 아들은. 그럼 너 이거 마시면 너 이장 되는 거라잉. 에이, 죄스들아. 야, 야, 너 공기마을 이장해야지. 야, 이장은 누가 안 와. 이 마을 누가 지킬 거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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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가슬 MB이. 아이고, 이거 쓰레기 봄. 이뻔, 이거 과이의 검은거. 반직한 것도 막 여기 대께부러 신게게게게게게게게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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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한 이거 이게 또 수치로 포기인 줄 알았지 이거 비닐로 하니가게 비닐로 이거 먹소 이거 여기 영영식도 안행 대께부리면 이거 다시 또 재활용은 해줄거라 아이고 사람들도 영도 양심도 없으다 이런 건 이래 나 놓구매 거기 아랑들 이거 재활용 어떠고 해봐 아이고 애 알았으다 막 아이고 이거 막 다 섞어져 신게 개나 이래 줘봐봐 갠디양 우리 추룩 열심히 했더니 우리 상 받아질건가 아이고 그래도 뭐랄자 해봐서 좋고 많이 성으니 아무것도 안된다 개고저고 상 못 받아도 좋다게 우리 마을 콕콕하게 청소면 좋은거 아니다이 아 맛있다게 진짜로 이거 아니랄자도 애 나 여기 진한테 아이고 막 냄새나고 추조패네이 나 이거 언젠가는 취업을 좀 해놔서 아이고 걘디 미시킨 이장은 뭔 호루조물왕 바쁜 즐거움 댕기는 거 닮은 게 말만 말만 구르멍 오늘은 뭔 뭔 뭔 콧백이 다 보이신게 개 개 아이고 저기 마을이 꼬라 댕기 없이 거우다 개 아이고 빨리 헙서덜게 아이고 냄새 해 개나 이름이 아이고 아이고 냄새 아이고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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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아이구 야 어디 가리 얻은 사람들이여이 아 개나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맨날맨날 여기 치워도 영 추적해 놨 거구나 개네 이거 공개사람도 아니고 닮은데 야 이거 분리행벌여서 될거애 우리 같이 가면 또 뭐해 이거 이거 뭐거 이거 이거 추적한 거뚜son스트가iled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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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호 아 이거 다형 정리하는 거 아주만들 일하니까 이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라 이거 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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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리 쪼간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잉 말로 행 안될로구나잉 아이고 인경아 초물하게 아이고 내 물나게게 야 니 요새 테레브도 안밤시냐 경호가 이 추룩 생긴 사람들 빗대 남기자 꽈락 거기에 니 밀려면 뭐 또 어제냅시니 아이고 맞다 아 인경아 초물아 초물아 아이고 저 사람 뭐라게 아이고 쇠도 잡음 찌나허다 아이 미친 아주만들 암행각에도 사람 쓴 쓰레기를 쏘아붓는 경우가 어디수가 야 너네가 사람이냐 사람이면 사람매를 알아들어 사주게 어 진짜 됐어 수고하니까 아이고 가게 글라 가게게 에이 퇴새퇴 아이고 아이고 졸바로 걸어 좀 가려놔 아이고 쪼롱 도망감신게 등치만 꼬치 어디 우리 앞에 덤비질냥 아이고 난 누나 옷사로 행견네 니네 참 대단하다 원 네 뭐가 무서울꼬 시숙하게 우리가 누겠고 등치만 보라고 누게 아주망들 아니오 꽉게 괜찮네 그러니나 재개재개 해 집에 가게 집에 일찍 들어가사게 내일도 나만에 꽃도 신고 청소도 하고 캐사될거이 아유 성님 딸랑 내일 빼줍사게 아 무사게 지금 손하나도 아쉬운거니 이게 아이고 내일 우리 쉽게 하니 꽉게 아이고 맞아 지금 야이는 좀 쉬어먹고 싶게 아 맞아 이게 아유 쉽게랑 빼줍사게 이제 그는 알아서 그는 내일 쉬고 깨 다 끝낸 가게 Cape Cora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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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씻기 한 건데 어디 그치룩? 이사 봐봐, 하게 좀. 이거 무슨 내용 짜? 20년 동안 씻기 준비하면 아직도 이거 감도 못 맞춰놔? 그치룩 짜 놓고 와. 소떼야, 소떼. 공짠가? 어. 먹어보라. 간도 딱 맞고 밥만 좋은 게게. 뭐가 맞춰놔이냐, 이거. 새로야, 이거. 에휴, 진짜. 갠디, 아주방대는 안을 것과. 동사라도 임치기왕은에 이거 도와주고 회사 될 거니까. 쉬운 얘네는 잘도 바빠시네, 이거. 경호구, 네가 장손집에서 집은 건 어떤 말이냐, 우리가 회사 좀. 어? 경호구, 좀 초망, 햄씨라. 어? 햄씨면 저 위에 큰 밭은 우리 줄 거 아니냐, 걔. 아빠,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군만들 짜끄러워. 나 이거 쉬운 망치면 책임질 거. 아니, 건강이 엄마가 도사한 거니 뭘았네. 또 무사한가? 아니, 나도 가고 싶은데, 아빠 뭐 햄씨나 감시하지 난 건. 또 엄마가 아빠 조용히 거야. 엄마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아빠가 앞서게 해. 그래 뭐 이렇게 따지고는? 아빠, 할아버지 사지? 엄마, 할아버지 사지? 엄마, 할아버지 사까? 아이고, 너만진 우리 떨려. 어몽 생각해 주는 거지, 우리 밖에 어쩜. 아이고, 쎄. 아이고, 젖구나, 젖구나, 진짜. 아이고, 아방이 미안하다, 미안해. 아방이 사라지는 게 다 이게 도와주는 것이야, 아이고. 아빠 어디 가면 이거 엄마 도와주고 가야지. 아아. 내불러 내불러. 너랑아 이사받자 도움도 안 돼요. 이때 필요해. 아이고,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아이고, 인정할 수가 없구나 얘. 우리 마을 1등 5천만 원, 우리 거. 아이고, 개맥. 야, 지우야, 이거 뭐 히들한 거 계신데. 세통 닮으면 닦아버려야 돼. 어우, 이사님이 아쉽어. 나도 뭐 안 주시냐? 저 아이는 그냥 막거리 먹으려면 그냥 사죽을 못 쓸 거야. 아이고. 저기야, 여기 맞아? 어, 여기 맞는데. 여기 아닌 것 같아. 아닌가? 아니, 내가 여기 나홀로 나무에서 사진 찍고 싶다고 했잖아. 나홀로 나무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 나무가 많은 거야. 우리 저기 짜증 많이 났구나. 그치? 너무 짜증 나. 그래도 우리 여기 기분 좋게 여행 온 거니까. 아, 풀어. 응. 자기야. 아, 저기 너무 예쁘다. 일단 저기 한 번 서 봐. 그래? 오. 아, 느낌 딱이다. 내가 한 번 찍어볼게. 그래? 응. 자, 가방 틀어. 응. 자, 또 봐. 자기야, 가방이 지금 어디 돼 있는 거야?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쳤나 봐. 미안해? 똑바로 안 해. 알게. 자. 예쁘게 찍어줘야 해. 자, 웃어봐. 어, 좋다. 어, 예뻐, 예뻐. 아, 괜찮은데? 좋다. 잘 나오고 있어? 어, 자기야. 어때? 잘 찍었지? 그래? 아니야, 이렇게 찍어주면 안 되지. 내가 너무 뚱뚱하게 나왔잖아. 내가 이렇게 뚱뚱해? 날 길어 보이게 찍어줘야지. 발끝을 맞춰서. 응. 다시 찍어. 발끝. 어, 발끝. 알겠어. 발 찍어볼게. 하나, 둘. 오, 좋아. 은혜인이네. 대박. 오, 자기야. 팔 살짝만 들어볼까? 어, 머리 살짝만 넘겨볼까? 오, 좋아. 굿. 한 번 더. 굿. 자, 키야. 이번에 작품 나왔어. 그래? 작품 나왔어. 어때, 어때? 어, 이번에 좀 잘 찍었는데. 어, 좋아. 잘했어. 대박이지? 나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 가자. 어, 저기도 괜찮을 것 같아. 가자.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를. 어? 이사장님. 거기서 뭐야? 뭐야? 난 미친 거 아니라. 야, 야. 마을 콘테스트 참전하려면 이런 포토존을 몇 개는 만들어 사크라. 아, 그 마을 회관에 가보면 남는 벤치 하나 있을 거라. 그거 얼른. 자, 들렁 와버리라. 아, 그 추룩 무거운 걸? 내가 어떤 들렁 옵니까? 자, 그럼 늙은 나가강 들렁으랴. 아, 맞다, 맞다. 아, 나 정신보라. 아, 오늘 우리 집 쉽게만 신기해. 아, 나 먼저 가볼 거다. 형이야, 걔면 내일이? 내일, 내일 꼭 해둬라. 내일이? 아이고. 아이고. 고모. 그거 사먹고 치아줍어. 아,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아, 지우개는 또 어디 가야 돼? 야, 지울아. 너가 좀 치우라게 해. 아이고, 진짜. 나 이제 데이트 갔다 오쿠다. 보고 싶어도 참으세. 무슨 쉽게 날이 무슨 데이트야. 하여튼 하여튼 웃어놔야, 웃어놔야. 아이고, 웃어, 웃어. 아이고, 나무신 무수리도 아니고. 아이고. 시계 때마다 이거 부어하는 짓이라 이거. 지울아. 지울아, 어머, 팝콘아 도와주라. 어, 알아. 짠. 형님, 저 왔어요. 저도 왔어요. 아이고, 배고프다. 형님, 여기 밥 좀 줍어. 형님, 일이 늦게 끝나서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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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방 절을 하신 거 다 아는디. 지울아, 어머. 밥 툴리라. 아이고, 진짜. 제가 차릴게요. 설거지도 제가 할게, 형님. 아, 그만. 내일 웃어게, 그냥. 이리 왕, 앉으기나 웃어게. 네, 아줌마님. 자기야. 왕, 앉아. 지각신화하고 챙겨줄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꼴리기 싫어. 진짜. 아이쿠니.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내가 진짜 시집으로 잘 못 와주겠어. 일러다가 피곤할 건데. 밥 버는 거 사면 집에 있는 사람이 한 번 대주게 마시게. 너무 피곤해, 아줌마. 자기야, 너무 피곤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저 여식. 아이고, 진짜. 무사히 있지, 삼수가? 우리 엄마 혼자 쉽게 출리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라, 삼수가. 오케이. 아휴. 야, 홍지율. 너가 작은아방 시댁 뭔 말 버릇이냐. 속쓰네, 이소마. 아이, 형님. 내 불쌍해. 아이고, 지율아. 작은아방이 미안하다, 아이. 다음에 우리가 일찍 올거라. 일찍 올게. 그럼 이거 나중에 오면 작은아방 다 압수해. 어떡해. 어, 알았지. 나 못해. 자기가 해,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알았어. 어, 혀준이냐? 야, 야. 영무소 영꽃이 다 죽어버렸죠? 야, 어떤 왕성 살려보라, 이? 아이고. 또 이거 언제 형 버리고 하시냐, 이게. 어, 준혁아. 그 우리 연못 저 조커티 부분이 페트병이 여기 맺혀서 나선이 감사라. 이거 혼자 주워버리라, 어이. 아이고, 바쁘다, 바쁘다. 아이고, 바쁘다. 아이고, 바쁘다. 아이고, 바쁘다. 어, 민경이냐? 어, 그게 우리 밭 조커티, 격이. 개똥하서라. 망정 치워볼라, 어이. 어이. 아,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우리 동네 어떤 일이고? 아, 니깡 찰찰하니, 관계. 괜히 이번에 본 게 콘텐츠 나간다나, 뭐. 겨기까지 소문나서냐. 개개. 뭐, 나 이장할 때 뭐라도 하나 했어지게. 좋은 점 해줄지, 냄새인데 형님. 막걸리 혼자 사주면 해줬구나. 야, 막걸리 잘 먹는 것도 이장의 덕목 중에 하나인 거 몰람서. 잘 고라져, 이. 개미. 개미는 나의 씨앗이 잘 된 걸로 생각하라. 알았다, 알았다, 형님. 알았다, 맹시맹사 가. 고생했어, 형님. 고마워. 아이고, 바쁘다, 바빠. 아이고, 바쁘다, 바빠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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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심. 아이고, 오늘 어르신들 정심 준비하는 날이구나게. 아이고, 잊어볼 뻔했죠잉. 네, 여보세요. 예, 나가 본 게 이장이오다. 예, 방송국? 아, 방송... 아... 방송 맛이? 예, 예, 예. 방송국이 어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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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야, 걔분여고 저 니네 의심이 공개만으로 안이 들어가면 짝하다. 응. 맞지게 우리 의심은 당초 안이 됩니다. 아이고, 걔디야. 나 얘 일러는 것도 일러는 거지만은 우리 부녀회장 해주는 음식 먹는 게 너무 좋아. 맞수다게. 걔 난 이날만 기다렴줌. 아이고, 부녀회장이 국수 온알 만들어도 어떤 영화만 좋게 만들엄수다게. 아이고, 비법도 나고 꼭 고라줍사게. 비법, 비법 신은 마법의 꼴. 만족함을 해놓으신다. 아이고, 아이고. 침착봐. 이렇게. 막 비싼지 않아요? 아이고, 그저스러워다. 아이고, 어린이집보다 너무. 그저스러워. 아이고, 막 비싼지. 아이고, 이제 막 비싼지. 아이고. 오이소 누나, 수고하자. 대도, 지우 짜이. 아이고, 그 머리에 미신 거고. 대리나. 아이고, 야, 얘. 혼바이트 나. 애워준다. 아이고, 대도 짜이 착해요. 요새 따이들. 마을에 이런 일이 있다네. 왕은에 독채들도 안합니다. 아이고, 차크다잉. 우리 지우 차크다. 갠기 이런 거는 안 해봤지. 맨날 집에서 합니다. 맨날 놀이도 해다 거치고. 설거지도 하고. 밥 먹을 시간 버티. 애기보다는. 아이고, 참고하고. 나 이 시즌 투어 마시기만 해도. 이 손에 물 한 밥을 안 묻지게 해. 이 손에 물이 많으나. 아이고. 아이고. 그때는 눈물이 많은 날이었어. 아, 나 이 손 봐봐. 이 손 친구 오려고 해. 요번에 병원 갔다 와서 하겠네. 아이고, 너희 나오지 마. 똑똑따라잉. 이 놈의 서방답니다. 이거 진짜. 그래도 서방이신 것이 좋아. 기란이라. 그전 같네. 이끌자 이끌자. 이끌자. 기승전 서방인게. 아이고, 진짜. 하얀들 자신성에. 아이고, 여기 착하다 해. 고생했어.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더 잘하는 것 닮은데. 자, 여러분들. 식사 한 번도 없어. 오늘은. 오늘은. 국수만 살만 먹는 날인데. 우리 아들이 돈 백만을. 이 노인회 희사하나. 그 돈 과전. 돕게 이어. 술지어. 맛난 것도 사다. 영, 천연. 여러분 질란점이 점수다. 그러나. 그 줄 알아. 우리 아들 마실 것들랑. 잘 먹어. 호렘. 인상 말이나. 호라 죽소. 아이고. 제가 하루만 꼭 시작하는 거. 호랄게. 아이고. 아이고. 내 블락에는. 호미틀 일이냐게. 우리 아들. 지금 어디 가시는 줄 알았냐. 어디 가시봐. 저. 뉴욕에 있는 간대님 저. 뉴욕. 애비션은 미국 나라에. 아이고. 애비션은 미국 나라에. 아이고. 하여튼 우리 아들이. 대감생이가 나타나면 좋은 생각. 아. 그러면 멀할 거라니. 아이고. 자식들은 한 번 내려오지도 않았고. 끼리. 아이고. 외방 간 자식. 소용어서. 맞아 맞아. 좋고띠 사랑.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축해사 주비신 외방 간 산 거 좋은 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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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착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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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게 먹어져서. 가보다 이거. 물론 지금 먹어야 될 겨. 아이고. 아이고. 시원한 게. 이거 전혀 시원하다 이거. 아이고. 시원하다. 야. 니네 누가 오늘 일주일 도와주고. 그라미. 아이고. 아이고. 삼촌은. 구해내지마. 예. 나도 돈이고. 물 혼자 먹네. 야. 니네 물 먹은지 이거 한 시간째여. 아니오. 아니오. 이제 금방 아프다게. 여기여. 저기 먹으면 이래 살아이. 예. 삼촌. 혼자 먹으면. 혼자 먹으면 순대도 먹고. 아이고. 왠지인데. 이놈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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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오나 이놈이 설거지 마. 이거 언제가 타올 거라게. 이거게. 아이고. 금방 어미라게. 좋아도 아주 많아. 아닐거야게. 맛있다 우리 풀 아니거든. 풀어나. 맞다 맞다. 나 큰일 해봤죠. 칭찬 좀 해둬라. 또 뭔일 볼려고 왔어? 우리 마을이 테레비전에 나오게 됐죠. 두개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마련해. MBC에서 우리 마을의 초장왕 우리가 소위해 주켜냈죠. 개미는 학원 거 준비해서 될 거 아니야. 광안에도 요새 마을 청소형 모양 딱 저러신대. 미꺼면 언제 타자고 물어봐. 아니라 고건 들어봐. 우리가 마을을 쓰러간다 쓰러간다 보면 무시가 될 거니. 그래도 방송에 나가면 우리 마을이 주로 아름답고 화목화된 이런 것도 보여줌도 해무소사 콘테스트. 역시 역시 우리 인경이가 뭘 좀 알았죠. 근데 다음 주부터 온다는 사람이 우리 사무장이 아랑이네 다 준비해 볼라잉? 예? 나 혼자 마시. 마을 노래자랑도 저녁에 헌전하나. 사람들 신지 다 곱고. 노래할 사람들도 다 준비하고. 그럼 알았시냐? 그러면 유장님은 뭐 더 곱고. 나 나가면 돌아오시냐? 나 또 일골에 갈거란. 차질 없이도 준비하라잉? 네. 나 이럴 뿍 터져 부랏수다. 야 어떤 거라 걔. 걱정하면 나도 도와줄구메. 영원일이 그쪽으로 해놓으시는 일이 아니라. 걔면 나 성님들만 믿어오는 거. 한번 해볼구다. 그래, 그래, 그래. 알았으다. 우리도 다 도와줄거야. 아이고, 고맙시다. 아이고. 걔네잖아, 우리 밑광. 막 이거 가는디 따사될까니까. 걔넨 말이야, 걔. 나는 청년회장이고. 지율이 허몽은 사무장이고. 어떤 집에 붙어있을. 절을이 없다, 절을이어서. 걔넨. 안될거라. 우리 내년에랑. 저 감투 벗어버려 사줘. 안될거라.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야, 이거. 아이고, 고맙이 마신. 아이고, 밑광도 못다. 이거 안될거다, 이거. 진짜, 보청 죽어질거라. 보청 죽어져. 아이고, 무슨 말 할거니. 과라보라, 아버지. 아버지. 저 돈이 좀 필요해요, 마신. 응. 아니, 돈? 아니, 그전에 해줬는데 또 필요하냐? 아니, 요즘 수금도 안되고 애. 막 힘들어맞어요.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까. 아버님,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요. 조금만,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 아니, 나도 이제 돈이 어쩌게. 네. 계문이. 아버지. 본래낭 아내반. 그거 팔면 안되고가. 아, 그건. 너희 성한테 주제내신데. 네. 그것 좀 생각해. 뭔 소리, 꽝. 바측 포라마 씨. 그건 안될 말이오다. 아버지. 나 모르게 아시신데 돈 줍디가? 준 거 아니고 빌린 거 봤음. 나중에 다 갚을 거우다. 뭘 빌려 말이냐. 아방이 아저씬디 돈 주먹. 나중에 받전 죽구냐. 개난 양. 아주방도 참 염치였수다 양. 쉽게 거우 벌쳐고. 집안일이실 때는 콕 빼기도 안비치고. 돈 필요할 때만 쪼르르 아버지 주저오고. 거우는 거 아니우다. 어차피 물려주실 거. 조금 일찍 주시면 되죠. 맞지? 아버님. 동서. 그 추록 일도 혼본도 안 하다 말 건고 오는 거 아니라. 아. 다들 좀. 종 좀 허락해 이거. 아방 앞에서 이거 무슨 생 야단이냐 이거. 아버지도 거우는 거 아니오다. 우리 무슨 거 거 우리. 그나들 그나들은 뭐. 종이우과. 아이고. 하하하하. 야. 술이 혼자 들어가고 나라. 이거 몸이 편안하다 편안하여. 그 마을 아름다운 마을 건드리는데 있잖아 얘. 도와줄 것이면 모릅소에. 아유 그런 거 같다. 요. 막걸리 먹을 저러가 어신 게 문제죠. 아유 고맙다. 에이. 아이고. 막걸리 한 잔 해먹구나 얘. 실례 좀 없구나. 에이. 이끄. 니교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을뿐 되셨나요. 하하하하. 야 그. 나 얼굴에 써진 새기인데. 하하하하. 나 이 마을 이장마 씨. 하하하하. 이장님. 아유 기군하에. 하우기는. 이 마을은 이장을 얼굴만 뽑는 새기다. 하하하하하하. 나가 좀 생기긴 했쭈? 여기신 뒤에 잘 보여야 돼, 마씨. 여기에 테레비 나올 사람이나. 무슨 테레비, 마씨? 에이, MBC 방송국에서 우리 마을 아름답댄 찌그러운데, 마씨. 아이고, 오랜도 오지 말랜도 못하고. 마을에서 뭐 허는 색이나 해. 아, 노래 잘한 마씨. 아, 그 부경보 알아지, 지예. 그 사람도 온 데는 햄신지. 아이, 그 사람이 그래도 제주도 대표인인 아니꼬아. 부경보. 노래자랑이면 그날 마을 회관에 동네 사람들 다 모르겠다예. 아이고, 당연하지. 개맞다. 집에 사람들이 몰아도신가, 니가? 개미! 개미! 오늘 저녁 제주 MBC에서 마을 노래자랑을 햅시다예. 봉게 마을 주민들은 콘 사람도 빠지지 말아. 노인 회관들에 와줍사 양. 오늘 맘데라니 다 문을 했잖아, 너머. 하늘이 우리를 도함 신게 마쓰. 강릉이 침을 모셔라. 아이고, 진짜 너머. 그러니까, 다 새겨서 먹었고. 남이 그런 것들을 가보게 하는 게 남들과. 경찰대 신고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신고는 아닙니다. 어머나, 지금. 우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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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시 찍어, 다시 찍어. 경찰대라네, 이런. 아이고, 이거 정을 잡히고 싶네. 형, 형. 하늘도 예쁘고, 나도 예쁘고. 하하하하하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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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경호, 너가 장선집에. 이 집이 뭐예요? 경호, 너가 장선집에. 경호, 너가 장선집에. 하하하하하하. 이 폭풍이 형이 2개나 숨쉬엄지. 어? 2개나 숨쉬엄지. 어? 형이 사냥 샀어? 나까지 욕한 잔해? 하하하하하하. 아멘